엔시티 드림 멤버인 렌준은 건강 문제로 인해 예정된 그룹 활동에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렌준은 엔시티 드림의 중요한 멤버로 건강 문제로 인해 그의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이전시는 렌준의 참여를 중단하기로 한 이유로 건강 상태의 악화를 언급했습니다. 렌준의 건강 문제로 인해 그는 4월 13일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네키쇼 베뉴 100일 및 중국 상하이에서 예정된 팬 사인회에 참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엔시티 드림을 대표하는 에이전신 SM엔터테인먼트는 렌준의 건강과 안녕이 최우선이며 그는 현재 휴식을 취하고 회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렌준의 미래 활동을 주의에 깊게 관리하여 건강을 우선시할 것을 팬들에게 보장했습니다. 렌준의 힘든 시기를 인정하며 SM엔터테인먼트는 그의 회복을 지원하고 가능한 빨리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팬들은 렌준의 엔시티 드림과의 미래 활동에 대한 추가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렌준은 중국 출신의 케이팝 아이돌로 2016년 엔시티 드림으로 데뷔하며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우수한 보컬 실력과 인상적인 댄스 실력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헌신적인 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케이팝 보이 그룹 엔시티의 하위 유닛인 엔시티 드림은 렌준을 포함한 7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독특한 스타일과 매력적인 공연으로 충실한 팬들을 확보했습니다. 최근 발매된 앨범 드림, 에스케이프는 그들의 시그니처, 동화적인 컨셉을 선보이며 3월 25일에 발매되었으며 총 6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타이틀 곡인 스무디의 뮤직비디오는 이미 유튜브에서 12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복잡한 이야기로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블랙핑크의 가수 제니가 솔로 히트곡 원 오브 더 걸스로 빌보드 차트에서 계속해서 역사를 써내리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여전히 여러 차트에서 꾸준히 활약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번에도 회사가 발표한 경쟁력 있는 몇 개의 차트 중 하나에서 이 곡으로 인상적인 성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원 오브 더 걸스는 팝 에어 플레이 차트에 10주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는 미국 전역의 팝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가장 큰 청취자층을 확보한 곡들을 측정하는 이 차트에서 한국 여성 솔로 음악가의 트랙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랭킹을 유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원 오브 더 걸스는 다른 한국 여성 솔로 음악가의 트랙과 이 차트에서 역사상 가장 긴 차트인 히트곡 중 하나로 동급이었습니다. 제니는 비비와 함께 이명예를 나누었습니다. 비비는 347에이던과의 협업곡 더 위켄드를 이 차트에 9주 동안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매주 원 오브 더 걸스 가 팝 에어 플레이 차트에 머무르는 만큼 그녀의 이 싱글이 계속해서 다른 한국 여성 솔로 아티스트의 트랙을 앞질러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곡의 지속적인 강세를 고려하면 제니의 싱글이 여러 주, 아니면 몇 달 동안도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신 차트 업데이트에서 원 오브 더 걸스는 팝 에어 플레이 차트에서 23위로 올라섰으며, 피크인 22위에 가까워졌습니다. 곧 원 오브 더 걸스는 동일한 차트에서 다른 기록과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몇 주 안에 제니의 히트곡은 성별에 관계없이 한국 솔로 스타들 중에서 가장 긴 기간 차트에 머물렀던 트랙들 중 하나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녀는 비데스의 정국과 싸이와 같은 유명 아티스트들의 히트곡과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원 오브 더 걸스는 제니의 재능을 보여주는 동시에 피처링의 릴리 로즈 데프의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더 위켄드가 주도하는 곡입니다. 이 캐나다 팝 및 아이비 파워풀한 가수는 이 곡을 그에 단명한 TV 시리즈 더 아이데를 위해 썼습니다. 일주일의 원 오브 더 걸스는 제니의 재능이 있습니다. kız